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말띠 되겠습니다. 말띠분들이라든지 또 5월 태생분들 작년에도 조금 힘이 드셨고 올해도 조금 주춤하는 해는 맞아요. 그렇지만 이럴 때일수록 당근을 푸짐하게 드시고 달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32세 경호생 말띠부터 가볼까요? 워낙에 두뇌가 명석하신 분들이 좀 많으셔요. 또 욕심도 많고 자존심도 강하신 분들이고 올해는 어떤 이성적인 문제 갈등이 조금 찾아왔다. 그래서 이별의 헤어짐이라든지 특히 환성이별이라 하지 요즘 젊은 친구들. 환성이별도 예의가 아니잖아. 상대방한테 굉장히 큰 상처를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해 경호생 말띠분들은 가슴 아리 하지 마시고 이별을 당하신 분들도 빨리 훌훌 털어버리시고 그냥 겸험리 우리 바다 넘어갑시다. 그리고 우리 무허생 44세분들 경자년때 고충이 조금 많았던 분들이라고 봐도 가은이 아니에요. 그래서 작년에는 원만하게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 경자년때 해결이 채 되지 않은 채 신축년에 들어온 분들이다라고 보시면 돼. 그래서 올해는 시작이 조금 불안하죠. 이런 분들이. 그래서 아마 상반기 때는 조금 힘드실 수가 있고 고충이 조금 따를 수는 있다. 끝을 본다 생각하시고 결정을 내리셔야 될 때가 왔습니다. 그게 어떠한 결정이든지 간에 계속 끌고 들어갈 것이 아니고 이럴 적에는 내가 강한 정신력으로 결단력으로 마음을 먹고 결단을 빨리 내리셔야 좋은 일이 찾아오는 거죠. 그러니까 꾸준히 일이 지나가고 나야 우리가 좋은 일이 찾아오듯이 안 좋은 거는 빨리 끊어내버리고 빨리 좋은 일을 받아들이는 것이 급선무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올해는 조금 조바심을 많이 느꼈던 분들은 조금만 더 차분하게 시간을 보내시고 현명한 판단을 좀 내려주셨으면 좋겠고 특히나 여자분들 같은 경우가 경자년 신축년때 마음아리 가슴아리 여러모로 여자분들이 조금 고충이 좀 더 많았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올해는 신축년때는 조금 과감하게 결단을 내리시고 결정을 내리셔서 빨리 털어버릴 건 털어버리고 전문가 도움을 받는 것도 좋으시고 꼭 전문가를 해서 무속인을 찾아오라는 게 아니고요. 법적 관련 같은 변호사를 찾아가시고요. 건강상의 문제는 의사를 빨리 찾아가시고 거기에서도 어떤 문제가 해결이 나지 않는 거는 심리상담소도 있고 친구들도 있고 지인도 있고 그리고 무속인도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병호생, 56세 말디번드 올해는 운이 좋게 움직이고 계셨어요. 그렇다 보니까는 직장애 그리고 승진이죠. 우리 간이 움직인다라는 것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명예가 움직이고 살아나는 운이더라고요. 그래서 사주구성이 좋지 못하신 분들은 오히려 관제구성, 망신이 들어오는 해들아. 그래서 어떤 망신수라든지 이런 문제로 인해서 곤욕은 치르실 수가 있으세요. 그렇지만 사주구성이 좋은 분들은 분명히 올해 이 관이 움직이고 활성화가 되니까 승진진급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꼭 가까운 선생님하고 의논을 하시고 상담을 하셔서 작년에 진급운이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그게 무산됐어 하시는 분들은 올해 기대를 하시는 것도 좋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여기까지 우리 말디분들 알아봤습니다. 올 한해도 뜻깊은 해가 되시고 또 신축년 새로이 출발하는 해에서 마음먹으셨던 부분이라든지 생각하고 다짐하셨던 부분에 꼭 좋은 성과가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